아하이! 2015년 9월 1일 새벽 1시 정국의 로그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생일 전에 레드블렛 투어를 하면서 무대에서 생일 축하를 받았었는데 그때 좋았는데 오늘은 더 특별한 날이다 왜냐하면 오늘 다같이 방탄 멤버들 부모님들과 같이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밥 먹다가 갑자기 생일 케이크가 들어오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다같이 불러줬었기 때문에 오늘도 뭔가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을 그런 순간이 되지 않았나 싶다 아무튼 오래만 지나면 난 성인이 된다 하지만 지금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형들이랑 뭐해서 뭐 아무튼 그리고 작업을 투어도 끝났기 때문에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빨리 앞으로 남은 앞으로 남은 따기보다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많아지는데 빨리 하고 싶고 음 그렇다 흐흐흫 오랜만에 지고서 말이 안 나온다 흐흫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매사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요즘은 뭔가 항상 실천들을 안 해왔어 이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뭐 장비 같은 것도 사가지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작업이나 기타나 그런 걸 다시 잡아서 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으니까 흐흫 많이 뭘 해 볼 생각이다 그렇다 록 그릇 감사합니다.